흐음 이거 페이비키스 이거 가방 뭔가 심상치 않아요? 어? 뭐야? 베트남 최고의 웃음을 다 받아 베트남 최고의 웃음을 다 받아는 무슨 뜻이에요? 아 진짜 맛있어요 감사합니다 안녕히계세요 아니 현중씨가 기본적으로 마사지를 잘 하시네요 두피 마사지를 형 가다 보면 엄청 큰 강이 나요 여기 나는데요 이 중간에 메콩강? 아마존이 아마존하고 몇 개 몇 개 해가지고 하여튼 4대강? 형 세계 4대강은 뭔가요? 아 모르겠어 세계 4대강 이집트강도 그렇지 않을까요? 홍강? 홍강이라고 있지 않아요? 이쪽까지 어디 가니? 아니 근데 홍강인가 있는데? 홍바닥? 있는데? 아니 강이냐고 바다냐고 홍해 홍해 아 그러는 바다구나 홍해가 해주때 있는 거가? 그죠 홍해가 뻥치시래 이거? 미친 거 아니지? 중국이 홍해 아니고 아 황해가 그러면 누구도 정답을 알 수 없어 그럼 빨간단단 말이가? 홍해 그게 붉을 홍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제 드디어 저희들이 화이트 샌드에 도착했습니다 화이트 샌드 화이트 샌드 화이트 샌드 과자 과자 화이트 샌드 빨간 과자 화이트 샌드 초코 샌드도 있잖아 아 저기 같은데 화이트 샌드 우리가 어떻게 그 무인의 최고의 웃음을 찾을지 저 멀리 현재 몇 분이 계신데 우리가 저기까지 가서 웃음을 다 꼬아야 됩니다. 그전에 우리가 울겠는데요. 저기 일단 미친 제가 한번 해본다. 아 저희 몸으로 하는 건 저희 드끼리요. 그래 이왕 가는 거 그냥. 한 번 힘내서 달려보자. 렛츠고. 현중이 거기 서. 거기 서지 못해. 저분들은 저기서 뭐 하는 거래요. 이거 우리 저 왜. 강초 가면은. 엠티 많이 가면 대학교 때. 사발이라고 그러죠. 저 엠티 안 가봤어요. 네? 엠티 못 가봐가지고. 사발이 몰라? 사발이요. 왜 발 4개 달려가지고 오토바이처로 타고 다니는 거. 뭐였지 그게? ATV? 엠티비. 엠티비. 몰라. 그럼 음악방송사 아닌가요? 이야. 어느덧 얘기하다 보니까 우리에게. 희집같은 저 멀리만. 멀게만 느껴졌던. 어? 그분들이 지금 우리에게 가까운 저거 하고 있습니다. 거의 거의 오하라 사물 수준인데. 아 사물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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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안 dob Ets 마. 형이 나는 무슨 줄 알아? 어후 그mem. 하하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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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야 진짜 아깝다. 안녕하세요. 신 괜찮은 line. 신 잘. 주가.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 뭐예요? 이름이 칸? 칸가고 칸가고 칸가고